성경 1년 1독 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여호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이사야 51장에서 55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남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시온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셋째 메시아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의 청사진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 만민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이사야 51장에서 55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91일 이사야 51장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오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상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미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조미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네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원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와리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더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여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 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리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52장 시원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한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원이여 내 목에 조를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갑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송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루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닥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힘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주일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원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의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아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경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며마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오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미라.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즐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권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렴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탱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왁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권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권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왁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적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오. 또 그의 손으로 여왁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인연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왁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태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크름을 받으실 것이라. 여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극률로 너를 모을 것이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차비로 너를 극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아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를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극률이 여기시는 여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속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속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위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폐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러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오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갑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래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위세계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아무미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얘기를 불이 안 자른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리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배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사야 51장에서 5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는 강한 메시야 전등하신 메시야들을 예언했다면 이사야 53장에서는 인간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고통당하시는 메시야의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시도에 대한 묘사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요다가 그동안 제사장 나라의 사명과 하나님과의 어장을 지키지 않은 죄로 앞으로 70년간 나라를 잃고 징계를 받을 것이나 결국 하나님의 크신 극률로 용서하시며 그들이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Goham Wab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Heute 전 abs고요. 걸어봆 an이온iska chromosomes 롱 knock 육수 一切 Isai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